서든어택 유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녹음을 했었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났는데 또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서든어택이 저희 집 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실이나 현관 정도로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그동안 잊지 않고 제 캐릭터도 많이 만나고 계셨죠? 제가 또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더 재밌게, 신나게, 귀엽게, 밝게, 게임할만하게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든어택 화이팅! 네,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신나는 서든어택! 아이유와 함께 렛츠고!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여러분, 저 지원사각 좀 부탁할게요. 신속히 이동하세요. 적을 발견했어요. 어머머머머머머 적군이다. 아이유! 아, 아프다고요! 으흐흐흐... 네... 아이유랑 돌진을 사랑! 지금은 개돌타임! 수류탄 투첩! 수류탄 날아간다! 어머, 한방에 죽어버렸네? 여보세요? 아무도 없나요? 여러분, 여긴 아무도 없습니다! 으흐흐흐흐흐 앗! 곽표지점이 위험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다 좋아요! 달려라 달려! 야! 다 비켜라! 아아악! 연막탄 투첩! 푸쉬! 선방탄이다! 휙!! 아일라이켓 돌진해요 거절할게요. 으어엓... 왜 자꾸 나만 죽일까? 으어엓... 아일라이켓... 아휴... 제니파이... 꾹! 여러분! 저예요! 나 너무 이쁘지 않니? 너무 이쁘지? 녹음 시간이 더 짧아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후련하고요 지금 땀을 한 바가지 흘려서 운동하고 나온 기분이에요 초반에는 제가 좀 차분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항상 하다보면 이제 기깔나는 대사들과 상황 설정에 저도 이입을 하게 돼서 미친듯이 웃는 것들 뭐 그리고 다 아이유예요! 막 이런 거 그런 걸 원없이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이번 캐릭터는 굉장히 발랄하고요 오버스럽지만 깜찍하고 또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그간 보여드렸던 캐릭터와는 조금 다른 캐릭터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이젠 정말 너무 반갑고 가족같은 우리 서델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우리 또 조만간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